오늘은 구원론 넷째 강의로 크리스토의 죽음에 대한 오해를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리라 했거늘 어찌하여 저는 죽음을 당한다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고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했어요.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에서 생긴 생각이죠.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인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선하다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은 악하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장세기 18장의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소돔 고무라의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거기 의인 열 명이 있어도 그들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열 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소돔 고무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두 천사가 소돔 고무라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미소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무라 사람들이 로세 집을 막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나타난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해요. 나타났지만 실체가 아니라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이 이미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가 저 크리스도인가 하면 크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크리스도다. 지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사도가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크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결합되어 있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크리스도는 떠났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건 인간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크리스도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크리스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가르쳐 예수 크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크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아니 이 타락한 동네를 지나가십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혼혈을 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들과 밥을 안 먹는 건 물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 동네도 안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인 편견을 넘으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장하시고 피곤하셔서 길가 우물에 주저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살아간 동안에 물을 뜨러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 좀 다오 할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그렇게 함부로 대화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합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래 박도 없고 물 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친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긴는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일 물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물을 안기려도 되도록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전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다 살 수 있었지만은 그건 내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그건 내 남편 아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 어떤 남자를 첩생활하며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아. 그런 남자가 다섯 있었지만 그건 내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손지자 싫어군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그가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디서 예배드릴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부활 사실도 의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들 무슨 근심이 있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참 슬픈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갑자기 끼어든 낙원을 보고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시침에 뚝 떼시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세렛 예수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의 손에 그를 붙여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시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런 동안에 이 제자들이 갈려던 엠마오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날도 어두워지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묵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음식을 차려놨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이 들으니까 많이 듣던 감사하기도 해요.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시던 예수님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살해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이 제자들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가슴에 뜨거움도 와요.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마땅히 권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하는 책망을 받고 아멘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서 그 길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에 가서 죄의 값은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얘기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 인류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며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잠시 기절한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너무 많이 쏟고 땀을 쏟았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복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바위를 파고 만든 무덤에 그 시체를 갖다 놓였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기 때문에 밤이 되자 추워집니다. 사막의 밤은 춥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도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고 불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밤이 되자 춥자 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에 사막의 더위 때문에 땀을 쏟고 또 피를 쏟으시며 기절을 하셨던 예수님이 추위 때문에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온 거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또 가짜 보금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리마데 요셉의 부인인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로마 총족 빌라도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취제를 먹였다. 신포도주를 마취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시고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을 때 이제 그 로마 권력과 결탁한 이 아리마데 요셉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해독을 하고 그와 함께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그 귀족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한 후에 귀족들을 망해놨다. 뭐 이런 거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게 유다보검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벨벨 거짓 소리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그런 문서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독생 성자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운명이란 말은 숨이 졌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3시간만 있으면 금요일 날 저녁 6시가 돼요. 유대 달력으로는 유대 시간 계산법으로는 저녁 6시가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우린 밤 12시에 하루가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가 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십자가 위에 시체를 놔두면 안식일을 참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빌라도역에 가서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와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요. 발을 강제로 꺾어서 죽입니다. 예수님에게 와봤더니 이미 숨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숨진 건가 운명한 건가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확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더라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몸을 찔르면 피가 납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분리돼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숨지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세상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값으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사도는 보금의 핵심으로 고련대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속죄의 죽음이었고 또 이 보금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보금의 증인되기 위하여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보금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보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속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오해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시부리구장 27절에 기록된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자연적인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적인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잇고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확신시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내세가 있고 영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순교적인 죽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그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진리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는 죽음이었다. 속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죽음이었다. 죽음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러한 그 본을 보이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루터나 칼빈이나 그 당시 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루터같은 사람은 말하기 Alien Righteousness Alien이라는 말은 외계인 그런 말이에요. 의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당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나에게서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의가 전가되는 것이라고 하는 Alien Righteousness 외부적인 의의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내 수양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의롭게 살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당 받고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양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탈역구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구세주 죽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셨어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성서와 지성서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쫙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여신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고 구원받을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죄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용삼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이방사람과 같았고 외인과 같았고 하나님과 원수이던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화목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생활 자세일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나가는 하나의 장식물처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의 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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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